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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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발은 힘있게 뻗어주세요. 손 아래로 보내며 다리 접고 팔 위로 뻗으며 제자리로 돌아와주세요. 복부에 힘이 풀리지 않게 계속해서 힘주며 동작 이어갈게요. 두 팔 머리 위로 들었다가 옆으로 밀며 중심 이동할게요. 벽을 밀듯이 손바닥을 힘있게 밀며 좌우로 움직여주세요. 벽을 밀듯이 손바닥을 힘이 풀려주세요. 흔들끝 손바닥 천장으로 향하며 팔꿈치 몸통 가까이로 모았다가 V자로 열며 다리도 함께 들어볼게요. 팔꿈치 모을 때 무릎 살짝 구부렸다가 팔과 함께 다리도 펴주세요. 팔꿈치 모을 때 무릎 살짝 구부렸다. 팔꿈치 모을 때 무릎 살짝 구부렸다. 팔꿈치 모을 때 무릎 살짝 구부렸다. 다리 넓게 열어 무릎 살짝 구부린 상태에서 손 귀 옆에 두고 트위스트 해볼게요. 상체를 살짝 숙여 복부와 옆구리 등 힘으로 트위스트 해주세요. 트위스트 할 때 호흡 내시며 자극 느껴볼게요. 3. 4. 6. 6. 7. 7. 7. 8. 8. 8. 9. 10. 12. 13. 13. 14. 15. 16. 15. 15. 15. 16. 16. 16. 17. 17. 18. 18. 19. 19. 20.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 손 귀 옆에 두고 뒤꿈치 들며 한쪽 다리 무릎 접으며 트위스트, 뒤로 이동했다가 같은 다리 짚으며 뒤꿈치 들어 복부 힘으로 무릎 높게 들어주세요. 무릎 높이 들 때 호흡 내쉬며 동작 이어갈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반대쪽 할게요. 뒤꿈치 들며 한쪽 다리 무릎 접어 높이 들어주세요. 호흡 내쉬며 복부 힘으로 무릎 높이 들어 상체 살짝 트위스트 해볼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손 사선 아래로 내리며 뒤꿈치 밖으로 돌려볼게요. 손 사선 아래로 내리며 뒤꿈치 밖으로 돌려볼게요. 손 사선 아래로 내리며 뒤꿈치 밖으로 돌려라요. 팔 앞뒤로 들며 반대다리 뒤에 터치해볼게요. 좌우 번갈아가며 동작 크게 따라해주세요. 손과 발 멀리 뻗으며 신나게 동작 이어갈게요. 두 손 머리 위에서 모아 무릎 잡아서 두 번 움직여주세요. 펴서 두 번 퀵 차며 터치해볼게요. 터치할 때 호흡 내쉬며 복부 자극 느껴주세요. 더 고맙습니다. 팔 벌려 옆으로 두 번 이동해 팔과 함께 무릎 접어 돌려주세요. 복부 힘으로 무릎 들어 원 그리며 좌우 번갈아가며 따라할게요.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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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귀 옆에 대고 다리 옆으로 터치했다가 무릎 들어 트위스트하며 팔꿈치 옆으로 터치해볼게요. 좌우 번갈아가며 복부 힘으로 멀리 터치하고 트위스트해주세요. 동작 자율점에서 처음혔sta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손 사선 위로 뻗으며 다리도 함께 사선 뒤로 뻗어주세요. 활처럼 상체 숙이며 손과 발 멀리 보내볼게요. 좌우 번갈아가며 동작 이어갈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 무릎씩 접으며 팔 위아래로 들어볼게요. 복부 힘 풀리지 않게 계속해서 힘주며 동작 이어가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리 옆으로 터치했다가 가져오며 반대다리 위로 들어볼게요. 팔도 함께 움직이며 다리 높게 들며 동작 따라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반대쪽 할게요. 반대쪽 할게요. 옆으로 터치했다가 가져오며 다리 위로 들어주세요. 동작 크게 움직이며 팔도 함께 움직일게요. SIB with your hand. 손까지 손을 못 잡고 힘 있게 걸으며 손 앞으로 모았다가 위로 모아볼게요. 어깨 올라가지 않도록 주의하며 손끝 길게 뻗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 다리 옆으로 이동하며 손 사선 위로 멀리 뻗었다가 제자리로 돌아올게요. 이동할 때 무릎 살짝 구부리며 복부부터 옆구리, 팔까지 제대로 태워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리 옆으로 이동하며 손 사선 위로 멀리 뻗었다가 제자리로 돌아와주세요. 무릎 살짝 구부리고 손은 최대한 멀리 뻗으며 복부와 옆구리 자극 느껴볼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상체 틀며 한 다리씩 뒤로 보내 두 손 아래로 힘있게 내려볼게요. 팔과 다리 움직이며 신나게 따라해주세요. 팔과 함께 한 다리 무릎 접어 들었다가 제자리로 돌아올게요. 팔과 다리 계속해서 움직이며 무릎 높이 들고 동작 이어가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반대쪽 할게요. 반대 팔과 함께 무릎 접어 들었다가 제자리로 돌아와주세요. 팔과 다리 크게 움직이며 동작 이어갈게요. 팔과 함께 무릎 접어 들었다가 제자리로 돌아와주세요. 팔과 함께 무릎 접어 들었다가 제자리로 돌아와주세요. 팔과 함께 무릎 접어 들었다가 제자리로 돌아와주세요. 팔과 함께 무릎 접어 들었고 제자리로 돌아와주세요. 팔 크게 돌리며 다리 옆으로 2번 이동해 뒤쪽 사선으로 탭해볼게요. 호흡은 자연스럽게 마시고 내쉬며 좌우 번갈아가며 따라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리 뒤로 탭하며 한 손씩 앞으로 펀치해볼게요. 복부 힘주고 앞으로 펀치하며 다리도 함께 멀리 뻗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 매주 올라오는 새로운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운동은 역시 발레테라 핏!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